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옹입니다. 오늘도 아노에틱 제품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구요 오늘은 스크런치 준비했어요 4가지 컬러 준비 했구요 첫번째 보이는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에요 겉에 테두리 부분에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묶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헤어 연출 하실 수 있구요 두번째 컬러는 블랙이에요 블랙 컬러에요 겉에 테두리에 화이트로 되어 있구요 세번째는 민트 컬러에요 민트인데 겉에 테두리에 화이트 컬러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약간 밝은 느낌의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민트 컬러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트 컬러 네 번째 컬러는 네이비 컬러 네이비 컬러 겉에 테두리에 화이트로 이렇게 포인트 되어 있어서 묶었을 때 예뻐요 블랙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브 컬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번째 머리부터 시작할게요 첫번째 머리는 약간 스크런치 이용해서 묶었을 때 모양 만들기 힘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구요 고무줄로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서 묶어주면서 반만 빼주시면 되는데 반 빼주신 크기 너무 크지 않게 빼주시면 되요 가운데 살짝 벌려서 그 사이에 남은 머리 전체에 넣어주는 거에요 이제 머리 모아 주시면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머리 하나로 모아 줄게요 하나로 모아 주신 다음에 스크런치 이용해서 묶어 주시면 되요 블랙 컬러로 이용해서 묶어 볼게요 이렇게 편하게 묶어 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묶어서 고정해 주시면 되요 밑에 머리 벌려 주셔도 되는데 저는 살짝만 벌려 줄게요 머리 두 장 조금씩 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모양 만들기 힘든 분들은 스크런치 이용해서 좀 편하게 만드시면 되구요 두번째 머리는 약간 똥머리 하는 것처럼 비틀어 줄게요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비틀어 주시면 되구요 끝부분 그대로 잡아서 묶어 줄게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도 굉장히 예쁜 거 같아요 고급스럽고 테두리가 검정색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 조금씩 벌려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되구요 깔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묶어 주셔도 좋을 거 같아요 세번째 머리는 약간 볼륨 있게 묶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머리 긴 분들은 저보다 더 볼륨 있게 만드실 수 있어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계속 접어 주시면 되구요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묶어 주세요 묶어서 위아래 이렇게 벌려 줄게요 위아래 벌려 주시는데 머리 길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모양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수록 더 볼륨 있게 나올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머리 조금씩 빼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이제 머리 반 나눠서 다음 머리는 머리 반 나눠서 꽈배기 모양으로 비틀어 줄게요 비틀어서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짱짱하게 만들어서 그대로 접어 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모양이 알아서 접어지죠 이 상태에서 약간 밑에 머리를 느슨하게 내려 주시면 되구요 끝머리를 최대한 짧게 남겨 주시면 되요 끝머리는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민트 컬러 이용해서 한번 묶어 볼게요 이렇게 편하게 묶어 주시면 되구요 머리 숱에 따라서 묶는 횟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밑에 부분 머리 벌려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로우 본 스타일로 만들어 봤는데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묶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이제 마지막 네이비 컬러 이용해서는 제가 한번 포니텔 느낌으로 그냥 하나로 모아서 묶어 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묶어 주면서 스크런치가 약간 비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냥 편하게 좀 깔끔한 느낌으로 묶어 주셔도 좋아요 오늘 헤어는 아노에틱 스크런치 이용해서 한번 묶어 봤구요 응용해서 예쁘게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 보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